안녕하세요 골프타임과 함께하는 골프이야기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 골프의 시작 즉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골프라는 단어에는 넓게 두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의 모델명이기도 하고 스포츠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폭스바겐 골프와 스포츠골프 철자와 발음이 똑같아서 의아스러운데 독일의 폭스바겐 생산해내는 골프는 멕시코 만류의 이름인 골프 스트림에서 나오는 골프가 그 어원입니다 일반적인 오해로 골프라는 단어가 젠틀맨 온리 레이디스 포비든의 역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골프는 골프체를 뜻하는 클럽 또는 방망이를 뜻하는 네덜란드와 골프에서 비롯된 말이죠 골프라는 단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457년 스코틀랜드 제임시 2세 왕이 골프를 금지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골프 유통으로 인해 활 쏘기를 소홀히 해서 내린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골프의 인기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죠 제임스 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4세 역시 다시 한번 골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문헌이 남아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골프 금지를 검토했던 그조차 골프광이 되어 골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활을 전문으로 제작하던 장인에게서 자신의 골프채와 공을 구입하여 골프를 쳤으면 물론이요 왕실전용 골프클럽 제작자를 따로 임명하여 곁에 둘 정도였습니다 15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어찌나 골프광풍이 거셌던지 1457년 1471년 1491년 모두 3차례에 걸쳐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그 어떤 법도 골프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1565년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는 최초의 이성골퍼로 기록됩니다 한편 다넬리경이 사마간 직후에도 골프를 쳤는데 이로 인해 종교적으로 교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처럼 스코틀랜드도 시작되고 대대적으로 유행하던 골프는 왕실에 의해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한때 왕족과 기족들만이 즐기는 특권증의 스포츠로 전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 매력에 매료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후세에 전수되며 점점 귀축화되었습니다 1744년 에든바로 골프협회가 창설되고 총 13개 조항을 골자로 하는 최초의 골프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근대 골프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스는 골프의 성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코스가 있는데 전세계 18올코스 중 가장 오래된 코스이면서 현대 골프코스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곳에서 영국이 자랑하는 영국오픈 디오픈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골프가 유럽에서 활발해지자 클럽이나 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골프용품 제조를 넘어 실기 교습에도 종사했다고 하죠 오늘날 레슨 프로의 시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코스 인근에 있는 영국 골프 박물관 이곳은 전세계 골프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RNA가 있는 곳이면서 옛날 골프장인들의 골프공 제조 모습과 오래전부터 쓰이던 골프클럽들과 전설들이 애용하던 장비들을 정성스럽게 전시해 놓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죽 표면에 깃털로 속을 채우던 초기의 골프공 제조 공정을 재현해 놓기도 했고 골프클럽이라기보다는 농기구의 느낌을 주는 옛날의 골프클럽들도 정성스럽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1860년 드디어 영국에서 첫번째 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4대 메이저 골프 대회 중 하나인 디오픈의 시초가 됩니다 영국에서 단순한 놀이가 아닌 구기 스포츠로서 틀을 갖춰 나가며 자리를 잡아가던 골프는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고 이후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에 본격적으로 전수되면서 번성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미국 상륙 10년만에 미 전역에 천여개의 골프클럽이 생겨나게 되고 널리 즐기는 스포츠이자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때를 기점으로 골프는 미국에서 종주국 영국을 능가하는 스포츠로 저변을 폭발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는데 1894년에 미국 골프협회가 창립되었고 이듬해인 1895년도에는 제1회 아마추어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에 전미오픈 선수권대회도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골프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으로 다시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1900년 함경남도 원산항에 한국정부 세권관료로 고용된 영국인들에 의해 골프장이 처음으로 건설되었는데 세관부근 유목산 중턱에 유컬의 코스를 만들어 경기를 개최한 것이 시초입니다 일본보다 1년이 빠릅니다 참고로 일본의 골프는 고베 지방에 머물던 스코틀랜드인들이 여가를 즐기고자 고베 근처 우포선 정상에 4개의 홀을 세운 것이 그 시작입니다 초기에 골프를 즐겼던 최초의 세대로는 영친왕이 있으며 한국 최초의 프로골퍼 연덕준 선수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1941년 일본에서 열렸던 전일본 오픈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연덕준 선수는 4라운드 합계 2오버파 290파이 성적으로 국제대회 첫 우승을 거두죠 바로 한국 프로골프의 시작점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주춤했던 골프는 대규모 전쟁이 가져온 첨단의 소재 개발과 제조기술의 발전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선장을 거치며 골프 인구를 빠르게 팽창시켜 왔습니다 또한 TV 대량보급과 동시에 중계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적인 프로골퍼들이 펼치는 멋지고 환상적인 플레이들을 수상기 화면으로 지켜보게 되면서 그 저변을 넓히게 되죠 전설적인 선수들이 이름을 알리며 엄청난 규모의 팬그룹을 형상하게 되었고 그들이 쓰는 골프 클럽들 역시 유행하게 되면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부각되며 전세계 골퍼들에게 사랑받는 골프용품 제조업체들이 속속 등장했고 20세기 후반 무렵부터는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아시아에서 실력있는 수많은 프로골퍼들이 등장하게 되고 일본을 필두로 다양한 골프용품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골퍼들이 펼치는 멋진 플레이를 보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가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어 골프를 즐기며 만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게임으로서 전수되어 오던 골프는 이처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정해지고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적인 풍요를 토대로 지난 1세기의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놀이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고 다시 전세계로 퍼지면서 오늘날 6천만명이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죠 21세기 스크린 골프가 등장하게 되고 필드가 아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골프는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타임이 전해지는 골프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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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